정훈이 형이랑 하겠습니다. 오케이! 화장품 사온 것 같아. 미스트 같다, 미스트. 화장품 사온 것 같아. 됐어. 좋아. 혹시 목에도 붙일 수 있어? 저 정도 같뿌나요? 목은 인정 안 하는 거죠? 얼굴이에요, 라인 얼굴은? 머리는 왜 하는 거야? 머리 붙을 수 있잖아. 그것도 얼굴이지. 좋아, 좋아. 이 정도면 돼, 이 정도면. 와, 될 수 있어. 와, 가! 시작! 야, 붙어, 붙어! 앞으로, 앞으로 가로막아. 야, 너 엄청 붙인다. 이거 언제다. 선로야, 진짜. 선로야. 입 벌려, 입 벌려. 정훈이 형, 뭐해? 정훈이 형. 왜? 선로야, 선로야. 선로야, 선로야. 무릎 아니야? 딱 봐도 이겼다. 야, 헬프다. 이기랑. 많이 좀 켜, 많이 좀 켜. 많이 좀 켜, 많이 좀 켜. 안 켜, 안 켜. 됐어, 됐어. 이겼어. 선로야. 선로야. 오케이. 진짜 많이 했다. 아, 이겼다, 이겼다. 왜, 얼마나? 무슨 차이가 낫긴다고 해? 형, 이거 봐봐. 혀도 보여줘, 형. 형, 형, 바보 같아, 바보. 야, 호도 형 진짜. 나 진짜 많이 늦었어. 나 진짜 모든 걸 부르려고 했어. 나, 아니. 나 진짜. 드라마 생각 안 하고 하라고 했어. 야, 멋있어, 멋있어. 너무 큰 차이가 났어. 진짜? 나랑 선호 형 키 차이 정도 나. 볼 봐봐, 나랑 끝이야. 볼 필요가 없어. 나 왜 이렇게 조금 못했지? 김선호 씨, 승리입니다. 형, 저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. 자, 두 장 획득. 두 장 획득.